지난해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던 파키스탄의 올해도 몬순 우기가 찾아오면서 벌써부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부 펀자부주에 내린 폭우로 지난 25일부터 24시간 동안 최소 23명이 숨지고 7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폭우로 인해 가옥이 무너지고 감전사고와 낙뇌사고, 홍수에 따른 익사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6월에서 9월 사이 몬순 우기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지난해에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약 1,700명이 숨지고 3,300만 명이 피해를 받습니다.